라운드4 파이트 이거 어차피 배치전이라서 엔젤 출동나긴 할거에요 뭐해 이거 아 어 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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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려줘요 아 다 질러 다 질러 아 다행이야 시작하도록 하자 맥두 라운드5 파이트 파이트 다 지내용 어 왜 안나와 안 돼 으악 아우 장난을 잘해 아 아 다 지내용 띠면 안 돼 띠면 안 돼 아 렉 아 괜찮아 다 지내용 뭐야 와 내가 졌어 와 흥 1 1 흥 흥 흥 와우 그니까 내가 잣나님한테 졌다는거에 놀란게 아니고 베니마로 그거에 졌다는걸 놀렸어 와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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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씨디 나보다 못하면 동티어고 나랑 비슷하면 은티어고 나보다 잘하면 금티어예 딱봐도 나를 능가하는 정도면 다이아죠 다이아는 아니신거같네 그래서 약발 깔고 야바래 어디야? 몰라 뭐 뽀록 나 아 왜? 됐는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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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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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 잘해 간다아 와 멋있었어 아 시칼님 다이아 쓰읍 나루님도 나랑 했으면 다이아 뒀어 야바레 멋있어 멋있어 흠흠 2대1 크흠 크흠 흠흠 그다음에 벤샹냄 라운드 1 아 두하구 여기 안닿아 아 셋 다 바이스만큼 하시면 인티어 가실것 같은데 다른 캐릭들이 좀 아쉽네 바이스는... 되게 클라스가 아 아 이야 아 왜 가능성을 내미냐 아하 아우 좋아 와우 이때 질러야지 그렇지 기상할때 상대의 점프공격 모션을 보고 지르면 돼요 아 야 짠 통화 상대방은 안되네 오오 야 왜 여기까지 오냐 K.O 위너 모기다테 푸르뿌르 라운드 3 파이트 사이끄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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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푼 황 여기가 합격 어 뭐하고 어라! 하는게 그건가? 발로 한 다음에 띄우기 우와 바이스 잘하신다니까 우와 이거 그냥 쓰는게 아니야 심리년이야 이것도 내가 이렇게 방금 하지만 상대기는 클라스가 다르다는거 캐릭 자체가 안돼 바이스 3대1 퍼먹기 엔트리가 엔트리의 상태가 안닿는데 왜지? 아 그렇지 으쨰 으쨰 아까 상대 누구냐고 유엔님이 물어봤습니다 아 아 안닿네 아까 상대 누구냐고 유엔님이 물어봤습니다 으쨰 으쨰 아 제발 좀 안 돼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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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투 파이트 툭 팍 어 팍 툭 툭야 하하 아아 어 어 안 뛰었는데 아 빠르다 빨라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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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어떻게 된거요 어떻게 된거요 어떻게 된거요 뭐지 잔 나 님 잔 님 어떻게 했죠 틈을 타서 자막을 씁시다 지금 지금 3대 3대 1인가 다시 초대해볼까요 튕긴거 튕긴거 맞죠 아아 아아 하 다시 계속해서 가죠 1위 1위 여기 처음 왔을때 12도였거든요 올렸더니 19도까지 올라갔어 크으 7도 올렸어 7도 역시 현대과학이 말이야 아 아 안돼 안돼 어 아파 아 아 백영원만요 아 킬거 그랬나 저 원래 백영원만 안키잖아요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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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나님 배치전 유투브로 노래라도 틀게요 유투브로 노래라도 틀게요 총 으앗 아니 Til 콩 흥 쩉 아 야야야야 열 만 아 sixt 정확히 나 Axe 무 혹 New 앟 아 그냥 계속 돌리고 있을 것 톡 와 신고가 할게 없네 콩 앗 신고야 미안해 현실이야 어 어 다행이야 와 안닿네 와 이거 안된다 와 어렵네 역시 잡아 잡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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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왜? 아 다행이다 와 이 모든 게 꿈이야 꿈에서 깨어 어 다들? 그 모든 게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해 여전했으면 해 그때는 영원했으면 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예예 어 뭐야 엔트리가 엔트리의 상태가 근데 장난이 원래 케이 중이 아닌가 이거 이제서야 지금 아 허하 어 어 허허허허 아 박쎄 아 아 질러야지 이때는 안 맞아서 일단 나 도망간다는거에 의류를 두고 와 아휴 잔나 공.. 잔나님 공예에서 나랑 비슷했던거 같은데 와 여기 나랑 오는구나 으앗 아 왜 안맞아? 빵! 빵! 아.. 악극기 아하 저거 끼워주세요 아니 이렇게 뛰지말고 카스미는 쉽지, 카스미는 내가 이거 방금 끼기 확장이거든요 확장 아니네요 확장 아니네요 확장 아니네요 아 왜 왜 이렇게 방금 끼기 안나가 오늘 과자 아 아 아 Far 우린 꼿 그놈 이걸로 이걸로 좀 더 승리 이거 봐진거 같은데 пре 괜찮아. 상당히 상당할지 모르실거야. 어? 아네? Let's go. 싫어해지 마. 아 왜? 아 내가 이 콩볼 핀다니. 부력인데? 어? 어? 아? 그렇지. 아 잡는다. 알았는데 뭐 할게 없네. 아. 낙나. 애매한데? 하나님 동의와 은의와? 이 엔트리하면 내가 이긴거 같은데? 그래서 그랬었? 아 리멘 버 lequel? 하는 그Est고. 아 리멘 버 여. 그래서 그랬어. 레이디르. 오래 쉬어. 라운드 1 라이트 튀겨! 이 쪽은 어디야! 어째. 너무 질렀어. 너무 질렀어. 너무 질렀어. 그렇지. 그렇지. 너무 질렀어. 그렇지. 그렇지. 어허? 참 캐리포... 캐리포... 너무 질렀어. 어허? 공이... 공이 습관. 아아 샤워보를 마시고 난 웃겨오라고 내 문 부딪히 일을 터봐 눈을 반쯤 감고 말게만 하얗고 해맞고 순진하는 팬에 지나갔지 아이스크림과 시착 없이 따라지고 헤어져 많은 마음이 빨아지고 크게 보였던 밤이 작아지고 잡아가 마 마인어 마 머리 보니 요 마 마인어 널 말아 버리 친구들이 모여한다는 대화가 이런 씩 이게 어른이 내 미더가 왜 그저지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리밤 보니 요 마니 엘리베이터 한끝한 여자 히 소로 위 차려 보내네 펄펫 정 걸려온 정 무대에 yard 버진 왕 달라 I'm feeling her 멀리 보다 지키는 철칙 자, 이야 뭐야 내가 파일 백사건가 짜증나 왜냐하면 나의 여태 바로 이럴 때 데뷔해서 어제 선호가 양붙이었어요 하! 와! 위라! 포기다! 위라! 와! 야! 정! 아 그냥 기세계 짜리 쓸꺼야 잠깐만 여기 약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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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어 약손 그럼 5대2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여기까지